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채용비리 관련 건 해서 감사원과 권익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요즘에 허술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행동을 조신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채용비리가 발생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은행 같은 것이 상당히 거칠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민 보기를 무섭게 본 거죠. 본인들이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군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참 안하무인이었고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스운 나라가 돼버린 거죠. 오늘 선관위는 그렇게 걱정을 안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법관들이 다 수장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런 의심 사례가 법정에 가더라도 선관위가 다 성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저지르고 대법관들은 덮어주고 그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솔직하게 보게 되면 4.15 총선 재금표가 6번 5번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도 그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고 또 선관위의 그런 부정직정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여러분들 노력하는 조재연이나 천대엽이나 민유숙이나 이동헌이나 김선수나 안철상이나 그런 대법관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공정성에 최대한 걸림돌은 선관위와 대법관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기 드물게 아시아투데이에서 그동안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온 박주현 변호사에게 두세 차례 걸쳐가지고 선거 문제를 다루달라는 장문의 그런 기고를 아마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고문 중에 앞부분을 보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기고만장했는지 법원의 명령조차 수행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특정 지역선관위의 사무국장이 법원이 내린 명령을 못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공개했기 때문에 박주현 변호사도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이 판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판사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바로 비례대표 투표함을 제출한 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4월 19일 인천연수궐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증거보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투표함 등을 법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투표함 등을 봉인하는 거죠.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 모두 보존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절대로 못 주겠다고 한사 꼭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법원의 투표함의 보존명령 대상에 지역구 투표함과 비례대표 투표함을 다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판사의 명령을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박주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법원의 결정을 대놓고 거부하는 것도 판사가 도리어 불법에 굴복하는 장면도 공직을 경험한 저에게는 처음이었고 판사의 결정문이 일개 선관위 사무국장에 의해서 뭉개질 수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연수구에서 일어났던 선거 무효소송에서 전산장비 일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판사가 제거하고 투표함만 법원에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민경욱 후보와 정일영 후보가 다투었던 이정미 후보가 다투었던 지역구 투표함은 제출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사무총장이 아니고 누가 했는가 하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관위원회에 살림을 살고 있는 사무국장이 이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라 꼴이 선관위가 이런 아주 간단한 사례를 보게 되면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괴물로 그냥 커버린 겁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 옳은 일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비례대표 이 사람들이 지역구 득표수도 조작했지만 비례대표 득표수도 조작을 했거든요. 비례대표 득표수도 그런데 비례대표 득표수는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후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무슨 더불어시민당 무슨 새벽당 자유기독통일당 너무 많은 거예요. 종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함을 교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개표가 끊는 투표함을 그대로 봉인해 가지고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발각이 되기 때문에 선거부정이 득표수 조작이.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안에 표를 다 버리고 새로 여러분들 투표지를 만들어서 안에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비례대표 투표지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못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2020년도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6월 15일 날 다 깔아뭉개버렸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하나도 여러분들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 선관이라는 데가 어떤 식으로 득표수를 조작했는지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한 번처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서울 지역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를 뺀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이건 조작을 해놓으니까 2016년에는 차이집이 0에 다 가깝습니다.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조작을 해놓으니까 12.5%만큼 빼앗아 가지고 12.5%만큼 대준 거 아닙니까. 이게 전산조작을 해놓으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다라고 다른 거죠. 이게 여러분들 더 구체적으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시민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정당투표 비례대표의 조작 상태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의 표를 뺏어 가지고 이렇게 더불어 시민당한테 넘겨주고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제야 전문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해운대구 수성구 인천계양구 과중 강주 북구 왼쪽만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의 득표수 가운데서 25%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게 대해줬거든요. 대구 수성구 15% 100장당 15장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그리고 또 투트랙을 따란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새벽당 표를 빼앗아 가지고 열린민주당을 지지를 해 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천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지역구 투표는 후보가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경욱 정의령 이정미 그러니까 투표지가 아주 날렵하죠. 금세 인쇄소에서 인쇄해 가지고 옛날 거 소각하거나 파쇄해버리고 집어넣어서 봉인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재검표에서 나온 모든 투표지는 제 눈에는 다 새로 만들어서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정당은 워낙 많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박주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수구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비례대표는 못 주겠다 투표함을 이렇게 한 겁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다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저지르고 그다음에 그것을 덮는 것은 대법관들이 해 준 거죠. 선관위가 얼마만큼 표를 도독질했느냐. 이 부분들은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했잖아.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게 되면 이게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득표수를 조작했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달랐기 때문에 투표함을 다 통갈이 표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고 비례대표는 후보가 너무 많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통갈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대법관 민유숙이 1년 넘게 재판을 끌다가 첫 재판을 하고 열지 않다가 뭡니까. 재검표를 못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위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던 걸. 결국은 다 덮은 거죠. 덮어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선관위가 대법관의 합동작전이고 선거검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이다. 이런 부분에 이 여러분들 제목을 참 잘 깔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선관이 무법판을 깔아준 대법은 선거검정을 두려워한 투기관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책이 나온 지 여러분들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책이란 게 딴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도둑놈들이고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고 너희들이 도둑질을 이만큼 했고 도둑질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도둑놈들이 한마디를 못하잖아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면 뭡니까. 벌써 뭐 별별 짓을 다 했겠죠.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입니다. 선거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못 뽑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국가입니까. 조선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자기들이 던진 표는 다 소각하고 파쇄해버리고 어문놈들이 뭡니까. 표를 다 만들어서 선출직 공직자를 다 만드는데 그게 국가가 맞습니까. 조선이죠 조선. 그거 보고 여러분 다 입 다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도층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민들 다 관심 없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